송가인이 갑작스럽게 은행 계좌로 거액을 받은 후 그녀의 감동적인 반응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금액은 그녀의 고향 진도에 위치할 예정인 송가인 공원 개발을 위해 그녀의 소속사 포켓볼 스튜디오에서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송가인은 이 뜻밖의 선물에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으며 이 사건은 그녀의 음악 경력뿐만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사랑받는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포켓볼 스튜디오의 이러한 관대한 행동은 송가인과 그녀의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송가인은 공개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름답게 조성될 공원의 계획과 함께 예쁜 조명이 설치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송가인 공원이 완성되면 전남 진도의 명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공원은 휴가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남도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한편 송가인은 사회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여 전통 복장에서도 빛나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선보였습니다. 이 사진에서 그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강아지와 함께 포즈를 취했는데 이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흥미를 끌었습니다. 송가인의 이러한 게시물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항상 따뜻한 응원과 칭찬으로 가득합니다. 송가인은 2012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해 2019년 국내 유명 트로트 음악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많이 거뒀다. 최근에는 kbs e tv 트론 마술 방랑단에 출연했으며 앞으로도 이어 jtbc 새 경연 프로그램 풍류대장 심사위원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명창들의 경연을 통해 국악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이를 통해 송가인이 다시 한번 국악의 매력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